3층 쓸거에요. 가위! 반대로 가위! 그 다음에 손끝! 보! 손! 손목! 보! 보! 자! 좀 어려워요. 천천히 오겠다.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 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시작!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가위! 보! 자! 좀 더 빨리 시작!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가위! 보! 자! 자!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잘하셨어요. 자! 이거 하시는데 어르신들 하실 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선생님들이니까 좀 빨리 간 거예요. 시작!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양이의 곡 노래 아시죠? 나의 살던 고양이 요구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요. 시작! 나의 살던 고양이 전zag! 고마웠어! 고비 전사 포스파한 고양이 살 북고 아기진달래 울끓불급 고대전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라 잘하셨어요 자 이거 그냥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작 주먹 가위 보다 주먹 주먹 가위 보다 주먹 주먹 가위 보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치마요망이 좋은 손등장 알려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렇지? 오른쪽은 엄지 왼쪽은 검지 제가 바꾸어 하면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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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전 못 깔아요 참 선생님들 2분 가면 안돼요 2분 가면 안돼요 바꾸어 바꾸어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는게 중요하게 하네요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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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장님 자꾸 입 돌아가셔요 바꾸어 자 그 다음에 엄지가 하나 더 있어요 새끼 이게 좀 더 어려워요 바꾸어 하면 이렇게 바꾸어 하면 이렇게 바꾸어 하면 이렇게 바꾸어 하면 이거 아니에요 바꾸어 어렵죠 처음엔 어려지는 안돼요 이거 많이 연습하시면 취미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처음에 뭐라고요 엄지랑 검지 두 번째는 엄지랑 다 새끼 이 두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연습 많이 하세요 손 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